네, 안녕하세요. 이균 아코디언입니다. 중고 아코디언 판매 광고 영상입니다. 해당 악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면 매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41건반의 120베이스 오른쪽 3열, 이제 구예리니 아코디언인데요. 구예리니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태리에서 만들어지는 아코디언이고요. 해당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아코디언이지만 이제 바람통 압력이 굉장히 빵빵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조율도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나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이제 마스터 버튼, 가운데 중음 두 개, 그리고 저음 하나 이제 소리 마스터 버튼 트로트 한번 들어볼게요. 가운데 이열 가운데 이열 가운데 이열 가운데 이열 그리고 저음 하나, 중음 하나 있는 떨림 없는 반동애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녹음 4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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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